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송이야, 힘들어? 여행이 이제 힘들어? 집에 가고 싶어? 지금 미니에 시각 세계였습니다. 초하성 맛있다는데 거기다. 아이스커피랑. 아이스커피랑. 우유, 손이 진짜 불행. 소주가 왔습니다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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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와우, 손이 진짜 불행. 오우, 손이 진짜 불행. 와우, 손이 진짜 불행. 오우, 손이 진짜 불행. 대나무나 이런 소재가 아,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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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엔 유튜브가 없어서 사람들이 벽에다 그림을 그린 거야 아,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지 엘리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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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우가 니가 보네 가르쳐, 나쁜데 체포고라 부처님인데 왜 누워계신 부처님 샀어? 누워있는 부처님밖에 없어서 누워있는 부처님밖에 없어서 왜? 누워있는 부처님이 좋아? 응 아 아 빨리 찾아보러 시간을 더 줄게, 빨리 찾아 시간을 더 줄게 빨리 찾아 오늘 되게 덥다 왜 이렇게 덥지? 왜 이렇게 덥다고 생각해 멀리 가 도시바는 탈수기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삼성 너무 멀어? 선우 우유 먹을래? 선우 초코우유 선우 초코우유 힘들땐 어떻게 하지? 힘이 안들어 소위 들어야지 이게 무슨 국이야? 닭곰탕 어 고양이 음식은 그런데 왜 안 먹어? 진우야 뭐가 제일 맛있어? 닭곰탕하고 미역국 닭곰탕하고 미역국 닭곰탕 약간 여행가으로 태어난 것 같아 진우 최고 오늘 밥은 최고로 잘 먹었어 아까도 잘 먹었어 피자랑 이거 먹었어 그러니까 피자도 엄청 멋지게 먹었잖아 완전 격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피자는 미국스타일 오늘 선우도 점심 되게 잘 먹었어 피자는 미국스타일 그리고 밥은 한국스타일 어떻게 아는 것도 많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는거야 왜 그래 자신감이 넘쳐 커피라 쎄 굉장히 커피라 쎄 나무 나무지 트리가 레인 램피 클라우 어 구름 선 해 문 문 달 스타 별 스카이 스카이 어 어 스카이 블루스카 어 이렇게 스카이 어 타자 스네이크 뱀 멍키 어 왕키 왕투미 바라프라이 나비 레이디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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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단 벌레 그러니까 여기가 13이 아니고 13은 이거 어디서 나온거야 총 16마리에 아니 여쪽에서 나온거야 어디서 13은 어디서 나왔어 어 난 여쪽 다 세고 어디에 두 개를 뺐어 얜 양 아니야 얘도 양이잖아 총 총 총 총 마리가 16마리에서 3 4 4 4 4 4 5 5 5 5 5 5 6